아버지의 훈계를 드리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가디오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 나은 아버지께 청정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의여기지 말지라 내 부모를 즐거이하며 너 나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이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악속에 있는 첫 개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남가족 한인 목사회를 지금으로부터 49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또한 이렇게 49대 아버지하리며 이 머리를 이끌어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시는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하리며 남가족 한인 목사회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버이 되신 우리 원로 목사님 부부를 초청하여 이렇게 아버지하리며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장되신 어버이를 사랑하고 똑같이 우리 원로 목사와 하나님 목사의 서로 어버이 관계로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서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예배 순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